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AP투자연구소의 대한민국 1등 전문가 이시원 팀장입니다.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. 종목 코드번호 053-03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8월 19일 오후 1시 20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. 바이넥스에 대해서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. 이런 부분을 제넥신의 백신 부분에 대한 제1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회사. 이 백신이 개발된다면 바이넥스가 반드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CMO 업체가 될 겁니다. 그래서 계단식 상승이 급등보다 더 좋은 이유는 계단식으로 가다가 초급등이 펼쳐지는 부분까지를 여러분들이 매집과 수익권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바이넥스가 지금도 보세요. 좋은 가격권이 온 거예요. 좋은 가격권이 왔고 힘이 어디부터 들어왔다? 이런 부분들을 따져가면서 보시면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좋죠.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. 이 21선을 깨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깨면 매도로 대응을 한다. 이렇게 만약에 이 종목을 대응한다면 이 종목을 잘못 보시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어떤 종목이든지 성향이 다르고 움직임이 달라서 그 종목에 맞는 진단을 내려와야 해요.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6,300억, 주시수가 3천만주에 유통기율이 87% 정도 되어있죠. 그러면 한 2,700만주에 있네요. 그런데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여기 21선을 깼으니 매도로 대응을 한다. 이렇게 만약 보시면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운이 좋아서 아래에서 잡아서 이 정도 수익권을 먹을 수 있으면 좋지만 물렸으면 손절입니다.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어떤 제일차적으로 종목을 볼 때는 어떤 재료가 있는지, 그 재료가 이 시장에서 얼만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적응된 그런 주가의 형태를 한번 봐야 되는 게 맞고 자, 2번 이런 게 있어요. 종목이 소외를 충분히 거쳤는가? 소외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만 주가는 폭등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야만 주가가 오를 때 이 개미가 안 타요. 왜냐하면 매일매일 조금조금씩 오르고 매일매일 급등을 나왔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올릴 때 개미들이 탑니다. 이 단타 개미들이 얼마나 많은 자금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단타적인 개미들이 없는 과정까지 소외의 기간을 줍니다. 자,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런 큰 백신 테마를 받는 종목들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게 바로 소외 과정이에요. 자, 그리고 세번째는 이 주식에 대한 성향을 알 때 이 주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하고 이 주식이 어떤 호재에 반응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. 자, 그리고 이게 호재가 없어도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측면. 자, 뭐 이런 여러가지 측면이 있어요. 그렇지만 이제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볼 때는 어떻게 뭐 대응을 하겠다? 뭐 이렇게 지금 보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바이넥스는 충분히 큰 상승이 나왔어요. 자, 너무나 큰 상승이 나왔고 자, 이 구간만 해도 100%예요. 자, 100% 가까이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하늘을 뚫었다. 뭐 이렇게 해서 예전부터 영상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하락한다고 해서 이상하지 않아요. 이 매물은 충분히 거쳐낼 수밖에 없는 매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충분히 이렇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 하락이 언제까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. 그런데 이제 이 지금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면 아주 좋은 종목이 돼서 어느 순간은 이렇게 급등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순간이 온다고 봅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쉬운 거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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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가 이렇게 가면 쉬워요. 그런데 여기까지 빼버리거나 아니면은 마지막에 막판에 여기까지 빼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이 구간을 못 견디고 손절이 나가죠. 그래서 이제 더 어려운 종목이 사실은 이런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종목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넥스를 꾸준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제대로 된 이제 호재 제대로 된 호재를 아직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점에 있고 충분히 급등이 나왔고 이제 눌려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팔 필요가 있을까? 저는 없다고 봐요. 물론 힘이 여기서부터 들어온 건 맞지만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매물을 소화하는 어떤 그런 가격 구간을 거치는 것이고 그 밑에서 이제 물량을 받아내는 건데 자 사실 이 밑으로 빼기가 힘들어요. 힘들지만 뺄 수도 있는데 이 시장 하락과 함께 뺄 수는 있지만 단독적으로 빼기는 힘들고 이 제넥신이 HLB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죠. 제넥신 HLB,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런 게 이제 코스닥을 엄청나게 지지하는 코스닥 대시세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제넥신이 올라갈 때 바이넥스는 반드시 수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스닥의 수위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도 바이넥스가 될 거예요. 알테오젠, 바이넥스 뭐 이런 종목이 진행하는 방향이 뭐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.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보시면 충분히 모아왔고 그 충분히 모아온 물량을 잠깐 이렇게 매물을 실현하는데 이제 뭐 수익을 실현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. 자 그래서 보시면 댓글이 별로 없네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바이넥스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이 믿나봐요 많이. 좋아요가 참 많아요. 자 뭐 살려주세요. 왜 살려드립니까? 지금 정말 좋은 구간을 거치고 있고 아직도 수익권이실 텐데 왜 살려드립니까? 충분히 가칠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바이넥스가 얼마 어떤 뉴스를 통해서 어떤 급등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이 뭐 빨리 생겼으면 좋겠지만 또 언제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죠.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홀딩 해봐도 문제가 없는 종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충분히 이제 이익적인 측면도 이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지금도 뭐 최대 실적 뭐 이렇게 나올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.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. 자 그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이제 여기 AP투자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.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AP투자연구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여길 클릭해 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 번씩 읊어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투자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